자금 지원은 자금 지원과 법률 여부가 문제가 되는데 여기는 법률 여부와 관련된 일부 쟁점이 됩니다. 자금 지원의 법적 승리는 뭐냐? 판례는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재전법, 동법 시행령 등에 기한, 보증금 관리 조례에 기한, 보증금 지급 결정은 수익적 행정 행위로 봤다. 이건요 변호사 시험 선택견 질문에 많이 나왔습니다. 그 정도만 아시면 되겠고 법률 여부 원칙이 적용되느냐? 판례는 없어요. 학사는 법률 근거 필요소와 예산에만 계산되어 있으면 된다는 것과 개별적 결정설에 있는데 침입적 효과나 사회 형성적 조치인 경우에는 법적 근거가 필요하고 그렇지 않으면 필요 없다는 개별적 결정설입니다. 강론 고유한 문제는 아니에요. 강론 고유한 문제는 아니다.